김호준이 여론조사 기관 만든 거 아시죠?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인데 여론조사 나온 거 보십시오. 윤석열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리고 3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33.2%가 윤석열 대 국정 운영의 긍정평가구 부정평가가 64.6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는데요. 긍정 차이가 31.4%에 맞이 됩니까? 하여튼 이걸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알려줘야 돼요. 여론조사 꽃이 얘들 뭐 어떻게 조사했냐. 하여튼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얘기해줘야 돼. 또 선거기관이니까.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 여기서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여론조사 꽃에서. 그리고 아 이것도 알려줘야지. 12, 13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무성 가상번호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는데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라고. 좋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피습 사건 수사 결과에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고려하겠다라는 게 주장을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응잡자들한테. 정부 영향을 받지 않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 여기에 응답한 비율이 62%였고요. 현재의 경찰과 검찰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32.2%였습니다. 아 더불스코어인데. 그만큼 현재의 경찰과 검찰만으로 사건 수사 결과가 지네들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물론 여론조사 꽃이 김호준이 하니까 좌파에 유리해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뭐 이러니까 그냥 그냥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줄 알고 응답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호준이 하는 데니까 우리가 열심히 응답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일반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근데 전 여기서 뭘 포인트를 얻었냐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뒤집어 씌우기 작전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피습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 헬기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당초에는 이 사건이 나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떠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정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자기들이 곤란하게 생겼으니까. 그 곤란한 걸 뭘로 뒤집어 씌우냐면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 수사를 왜 축소해서 발표했냐. 이렇게 하고 나와요. 왜 처음에 부산에서 센치 열상이라고 발표했냐. 이거 이상하다 뭐 경찰이 뭐 수상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인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일 점 사 세인. 자상이라고 발표했잖아요. 그건데 왜 인지 열상이라고 했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상하다. 뭐 그리고 그런 것까지 뒤집어 씌웁니다. 물 청소를 했냐 증거를 없애게. 이런 것도 뒤집어 씌워 우리가 주장할 걸 지들이 먼저 주장하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 곤란한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재명 피습으로.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씌워서 역공을 펼치는 거예요. 마치 대장동 사건으로 곤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장동 주범은 윤석열이다 그러고 윤석열 특검하자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이재명 피습이 불리해지니까 특검하자. 경찰 결과 믿을 수 없다. 경찰 수사 믿을 수 없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곳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련 응답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가 62% 엄청난 수치가 나오고 지금 현재 경찰 검찰 조사로 충분하다는 32%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쟤네들이 역공을 펼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역공을 펼쳐야 돼. 콜, 따블. 그런 거 있죠. 포카 게임에서도. 받고. 제일 뻥카 들고 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카로 하면 복잡하니까 따로 하시다. 따로. 두 끄, 세 끗밖에 안 되는데 아예 막 불안을 치는 거 아니에요. 판 돈 막. 야! 10만 원! 만 원짜리 판인데. 10만 원! 패는 개패를 들고선. 그러면 상대가 쫄아가지고선 죽으면 이제 먹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지금 개패를 들고 막 역공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짝에서 어떻게. 저거 분명히 저 뻥칸데. 저놈 봐라 저거. 그래? 받고 콜. 받고 더블. 이놈놈. 받고 더블. 가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저거 개팬데. 그러면 아주 싹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특검 콜. 받아. 특검 가자 이거.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 이거 수상한 거 많거든요. 그러면 마치 그때 추억 떠오르지 않습니까? 김정숙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야 경희선 가자 경희선 가자. 그 전에 추미애가. 이거 수상하다 이거 저 댓글 공작 이거 좀 국힘당. 그땐 국힘당이 안 있죠. 저쪽 우파 놈들이 하는 거 같은데. 하고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조사 들어갔잖아요. 콜 조사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 김경수 바둑이. 문재인의 오른팔. 이거 드루킹한 게 드러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들이 역공할 때 개패 가지고 역공해. 쟤네들이 불리한 패 가지고 역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받아버려야 돼요. 털 받고 따불. 따불이니까 이제 야 좋다. 특검 국정조사 이거 다 받아. 다 받고 이거 더 크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피습 해서 신상공개. 아니요 아니요. 공개하고 이 범인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자. 신상공개하고 왜 공개 못해 이놈들아. 그리고 그 왜 이재명 와이샤스 왜 처음에 확보 못하고 왜 나중에 쓰레기 더미에서 찾았어. 싸그리다 왜 물청소했어 너들. 그리고 1cm 처음에 1cm 열상이었는데 왜 1.4cm 좌상으로 들어가. 그리고 와이샤스 겉에 와이샤스 칼라인은 1.5cm로 들어가고 그다음 안에 와이샤스는 1.2cm라고 경찰 발표 나왔잖아. 니네 그거 맞아? 근데 왜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살은 왜 1.4cm로 늘어나냐. 칼이 고무줄이 되냐. 갑자기 뻥 늘어나. 칼이 뭐 바이아그라 맞았냐. 이거 이상하다 이거 다 다시 조사. 경찰 다 특검에서 싹 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 진료한 수술한 의사들 다 특검에 불러가지고서는 싸그리 영상 녹화 다 됐죠? 수술하는 장면 안 했어? 안 했어? 간호사까지 다 불러와. 다 셔. 어떤 부위 어떻게 수술했는지 엑스레이 다 내놓으세요. 싹 다 싹 다 갑시다. 헬기에서 무슨 조치했는지. 응급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더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 자 싹 다. 와이사스는 누가 없앴는지. 왜 그거 증건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입은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입은 거예요. 그날 찔린 거. 근데 그걸 버려? 쓰레기봉투에? 그거 누가 버렸는지. 아 싹 조사. 그리고 물청소 누가 지시했는지. 헬기는 뭐 천준호 비서실장이 의뢰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병원으로. 그러면 천준호 불러다가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좋은데 왜 서울대병원 옮기려고 그랬는지. 서울대병원 그 의사. 집도하는 의사는 왜 기자질문 안 받았는지. 싹 다. 아 맞고. 아이자. 받고 더블. 아니 이놈들이 뭐 저 국정조사하고 저 특검하자니까. 아이 좋아. 이런 여론조사 김호준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 여론조사 기관 너들. 여론조사 정확한 거야? 그것도 조사해야지 국정조사. 받고 더블이라니까 이놈아. 어준아. 네가 이렇게 나오면 받고 더블이야. 답을 가는 거야 인마. 어 너네 여론조사 이거 제대로 한 거야? 어 이거 서주 다 가져와봐. 어 니네 뭘로 했어? 다 가져와. 모집단 뭘로 하고. 전화 어떻게 했는지 다 가져와 이놈들아. 받고 더블이야 인마. 따블로 가 이놈들아. 어디서. 이게 개구라를 치고 이놈들이. 이래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이런 놈들한테 여론조사 기관을 허락하면 되겠어요? 언제 허락했어? 문재인 정부 때 허락했지. 나도 여론조사 기관 하나 줘라. 받고 더블 가. 김호준이 줬으니까 나도 여론조사 기관 한번 해보자. 이봉규가 하는 여론조사 기관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한번 알려줄게 내가. 받고 더블이야. 따따블로 가. 김호준이 여론조사 기관 허가했어?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봉규 허가해야지. 문재인 정부에서 김호준이 허가했으니까 이봉규 허가해 주세요. 그럼 내가 아주 시원하게 여론조사 내가 만들어 드릴게. 이러면 되겠냐 나라가? 아니 이제 되겠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도 받고 더블로 가야 하니까. 되겠냐 이러고 하니까 얘네들만 만행을 저지르는데. 아유 되겠냐고 나발이고 필요. 아유 우리도 그냥 받고 더블. 야 알았어 비습 특검 가고 여론조사 특검 가고. 내 이봉규 여론조사 기관 허락해줘. 받고 더블이다. 어준아 한번 해보자 그냥 같이. 같이 해 그래 해. 그리고 어준이가 교통방송에서 몇 년 앵커했어. 그러면 이봉규. 그냥 내 욕심 차리는 것 같으니까. 보수호판 어준이처럼 센 사람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받고 더블. 걔가 5년 했으면 여기 10년 해. 이렇게 좀 나가야 돼요. 10년 무리하면 똑같이 5년. 최소한 윤석열 정부 임기까지는 센 사람 하나. 그 방송 시간대에 교통방송에서 해야지. 우린 점잖게. 이놈들 이러는데 특검 가죄는데. 밀리면 안 돼요. 이놈들 역공이에요. 개패 가지고 역공하는 거야. 하투로 말하면 개패해. 아이고 이 중악한 놈들. 야 어준아 이리 와 따부리다 너. 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이놈들. 아지 이놈의 아주. 어?